어 글로 가면 위험해 잘못 만나면 아 부샤꼬 레드야 장신구 부쉬에다 박아도 아니 거기 말고 왜냐면 저 부쉬는 아까 피오라가 박아서 네네 아 좀 아래받아 부쉬로 들어온 것도 보이지 아 피오라 센데 아 원컴이 안나네 또 2쓰고 빨강에서 중력 파랑이 좀 섞은게 낫구나 아니야 이게 지금 템이 다 중력을 못가서 그래 오 좋은데 유인좀 하세요 이 쓰고 이 아끼지 마세요 그냥 이 한방으로 대박낸다는 느낌보다는 점화 걸리기 전에 미리 힐쓰면서 낙는게 나을거 같아 제가 드로 지금 빼야 빼야 너무 티네 이거 어 뭐하냐 나 아는거 같아 내가 보기엔 여기 와드 있는데 어 쟤 뭐야 저기는 와드 안박았었어요 아까 부시에 박았었어요 누가 박은거 같아 뭐 전멸 미리 쓰면 전멸 미리 쓰면 전멸 미리 쓰면 안돼 피오라한테 아 칼스 잡았네요 추팔보 추팔보 척을 처치 흩 굉장히 쉬운 정작이네요 이건 제목에 다이아가 나서서 뭐라고? 아니야 나 아직 안줬는데? 왜 그래 말을 왜 그렇게 해 나 이길 수 있어 나 이긴다고 5대 싸우면 돼 그럼 돈 안준다고 피오라가 이제 다른 라인에 갈 거 아니야 힐로 어시 먹었대 무시하냐? 힐로 먹은 게 왜? 내가 부끄럽냐? 아니 어시가 왜 해결나 고민하고 있었거든 내가 부끄럽냐고 자랑스럽지는 않네요 이런 거 방금 와드박는 이픽트 떴잖아요 저런 걸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5레벨트팩 쫄지 말고 있으세요 그냥 어차피 여기서 미니언이 한두턴 더 멈춰가지고 쿨이 돌아가요 포필이야 응 뭐야 Q라는 아끼지 말고 육수 음 그래도 선전하고 있어요 12분에 68개 육수 W쓰고 JCSJS 버려 버려 그냥 궁으로 라임 밀고 버려 밀 수 있어요 궁 쓰면 어 이거 룰이면 위험하다 E 한번 쓰고 E 아끼지 마세요 그냥 이러면 얘 들어오자 어 민현 사고 들어오겠다 어 봐줘요 뭐 들어오는거지 얘가 왜이러지 뒤에 뭐가있나 뭐 이런 느낌 이거 티아메리스도 죽어요 죽을 꺾이라고 범아 궁이 없나 보네 쫄았네 아이 나지 이 나요 안죽지 주워 카즈스 왔어요 나를 처음에 그냥 도랑 검을 가가지고 약간 압박을 해주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몸이 약해가지고 이제 궁에 죽고 이렇게 오 왜이렇게 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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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즈스 궁 있는데 안썼어 없어 아까 썼잖아 저기 녹색 등 들어있지마 버금 가보지 그러면 다음 탭 뭐가요? 글쎄 저도 이런 사람은 그냥 얼굴 가보는거 어때요? 아니야 아니야 얼굴은 별로야 지금 어차피 존야 가기에는 애매하니까 아니 존야 갈 수 있어 그럼 룰비 수정은 룰비 수정 사는 돈 되는데 뭐 이제 물량 의미 없어 어차피 원컴인데 냉정하다 되게 기강감인가? 피오아라한테는 방어보다는 체력이 더 효율이 좋습니다 밀렸어요 근데 되게 고무적인 사실은 뭐냐면 제가 3대 쓰나 했기 때문에 편하게 죽을 수 있다는거에요 아 근데 이게 별거 아닌거 같은데 진짜 되게 좋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이왕 죽은거 어설프게 뭐 여기서 1킬 먹고 이러는 것보다 이런식으로 1킬씩 먹는게 나아요 내가 와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 이건 내가 잘못했네 못 컸을때는 오히려 와드를 하는게 더 좋은데 그래요 이거 아래 나인줄 알았거든 가도 내가 뭐 할 수 있는지 없거든 빨리 마무리 아 저거 자막이 블루 먹으세요 블루 나를 지금 죽이는 것보다 오히려 미니언 먹는게 쟤한테는 더 이득이에요 네 별로 없네요 야 카정당하겠죠? 설마 뭐 없겠어요? 이거나 저건 어차피 나는 없으니까 와드가 없잖아요 이러면 미포가 활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 걸어가는게 굉장히 위험하죠 아니 근데 난 쟤 죽는 것보다 어 그래도 이제 원거리 미니언 프리 타면 워커맨 나면 이렇게 망했는데요 망했다니 무난한건지 피오라가 엄청 세네 잘 키웠으니까 아니 피오라 엄마가 키웠어 아 카리스가 그 옆에 있네 피오라 아빠가 키웠어요 엄마가 없어요 피오라가 맞네 아 진짜요? 스토리상? 아니 아 진짜 애써 없네 또 답이 파괴되었습니다 어디 와드? 딱 눌러주고 이제 체크하고 있어 라인전 할 때 하나도 체크 안하거니 아니 아까 정신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근데 원래 게임할 때 앞에서 누가 이렇게 막 지시하고 말 시키고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게임할 때 말하는 걸 대실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누가 이제 말하는게 먹고 가겠다고 어? 어? 어 꼬꼬꼬꼬 힐 주고 아 센스 있겠다 람버스 힐 줬어야지 아 싫어 아 제허 아 그러라고요 지금 그러려고 기다리는거야 오 카우스가 칠승몬데 한 마디 해요 너 그런 마인드를 버리라고 같은 팀원 아니야 어떻게 팀원한테 그런 말을 하냐 제가 한마디 하라고 했지 이렇게 똥싸고 있는데 한마디 하면 나쁜 놈이지 양심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하씨님 그거 먹고 힘내서 더 열심히 캐리 해주세요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 웃기고 있네 퍽이나 네가 그랬겠다 형이 그런다고 저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미는 게 나을 것 같아 굉장히 맞아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죽고 밀겠다는 생각인데 키위 전멸 다 쓰면서 밀어봐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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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전멸을 아껴 진짜 형 이 정도 했어 요새? 그게 안 가볍해 그 다음은 형 이 정도였어요 요새? 그 다음은 뭐예요? 와드 사요 와드 와드 내가 봐도 와드가 지금 되게 급해 보이네요 와드는 3개 사줄게 아니야 형 이미 망했으니까 그냥 지금 풀고서 간 다음에 리안드리를 빨리 올리자 아니 아니에요 리안드리로 기여하자 그래 좋다 리안드리 한 번 가보자 그걸로 기여하자 어 리안드리 이걸로 이렇게 되돌리기에서 와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와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와드는 필요해 내가 와드를 와드한테 해줘야 돼 아까 내가 지금 약간 서포터 기질이 남아있어가지고 아니요? 전혀? 아니 내가 서포터 기질이 남아 피파 기질이 남아있어? 아니야 내가 망한 적이 많아서 망한 적이 많아서 망했을 때는 항상 와드를 사는 버릇이 있어요 하긴 피파는 매일 찝지 아무 땀박아도 그쵸? 우리 제닉스 조금 오른쪽으로 인터페이스 크기로 가면서 그런거야 아니 아니 그거 밈의 반전 내가 밈의 반전 회사니까 아 니가 문제네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니 계속 쓰네 니 계속 쓰네 네 어그로는 빠지신거야 네 어그로는 빠지신거야 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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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고 제약 되었습니다 도망가 손을 쓰고 아이고 아깝다 좀만 더 튀었으면 됐는데 아 내가 미스.. 미스 버튼 익숙하지 않아서 갑자기 하려면 잘 안되죠 이길이었으면 이미 내가 하드캐릭 했는데 확실히 별로 평소에 하드캐릭이 아니다보니까 말까지 더듬죠 네 굉장히 어렵네요 다음주는 에이피즈 뭐 여러가지가 준비되어있죠 여러분도 한번 뉴메타 연구소에서 검증했으면 좋겠다 이런 챔프 있으면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굉장히 많아요 에이피즈 에이피 바루스 어딜만해도 뭐 그럼요 뭐 서포 그라가스 이런것도 사실은 있구요 정글 그라가스 이제는 돈을 안주니까 좀 편하게 할건지 따라가세요 제이스 따라가세요 냄새나요 이거 아깝다 아깝다 그럼 제가 먹었어야 했는데 그런건 그냥 큐로 드세요 네 맘이 좀 급해서 이틀 여기있어 너 쫄 궁 써버려 그냥 이럴때 궁 써버려 그냥 이럴때 궁 써버려 그냥 기분 나쁘잖아 상대가 아니 왜 이렇게 뒤 있었어 좀 앞에서 쓰지 아니 그럼 위로가서 못해 보통 뉴멘타하면 당구쟁이 빡치지 않나요? 왜 내가 빡치지? 아 죽었다 아니다 오 카우스 벽 진짜 멋있다 장막같은데? 와 죽겠다 너무 아프다 니달리 거리 유지하면서 2를 계속 쓰셔야죠 아니 블루 나 안먹는거야 카우스는 낫지않아 먹으세요 먹으세요 오오 좋아 휘저물이 하고 뒤로 빠져 어 킬 안먹기 다하니까 킬 먹을 뻔했어 그거 신경쓰지 말고 딴걸 집중을 해 잡았다 잡았다 이겨야 돼 이기는게임을 해야돼 어 킬 넣었잖아 저거 미쓰여줘 아 그래 다 냈습니다 어 잭스 잡으러 간다 나머스 오오오 내거같은데 어? 용기배 저거? 계속 2 오케이 계속 2 오케이 계속 2 저 밀.. 니달리오 탑인데? 히리리리리리 이쓰구 잡아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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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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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지면 돼 평타 이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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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괜찮아 내가 킬 먹었니? 아니지? 오케이 2득 2득 나 킬 안먹으면 돼 나왔네 리안드리 나왔네 남한 킬 안 먹으면 돼 리안드리의 사전은 굉장히 쓰레기 효율이거든요 조합이 하지만 어쨌든 갓다라는 거 킬 안 먹으면 돼 그리고 와드를 많이 샀으면 박으세요? 네 저는 누구랑 달라서 누구요? 거기까지 하죠 요리 초반에 흥했으면 방금 전혀 썼으면 사러 온 거잖아 그러니까 전혀 오므로 템 제대로 나왔으면 야 초반에 흥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나오지 여러분 APB4가 아니라 기본적인 파일럿에는 그래도 좀 뭔 소리야 무슨 소리 하는 거 잘하고 있는데 아니 이기면 되는 거잖아 이기면 이기면 되는 거야 그렇죠 되는 거야 모든 건 결과가 말해주는 거야 그럼 골드의 게임 위에도 다이아의 게임 위에도 차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척하면 딱히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종료하는 걸 그랬다 되게 아쉽네 리안드리랑 이제 리안드리 가 나왔어 게임 끝날 때까지 1600 못 모았을걸 아니 아까 리안드리 갈 때 1,400원인가 그랬어 이거 나올 때 1,400원과 1,600원이 굉장히 크죠 아니 어쨌든 그래도 뭐 KD 1 이상의 중 이 정도면 여러분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당분에 미드 갔잖아요 지금 이 기쁨 말고 딴 걸 갔으면 똥 더 쌌습니다 그렇진 않아 직세스는 떨었지 게임 하드캐리 했지 됐고요 죄송합니다 하드캐리는 아니더라도 되게 위험한데 여기 어? 아래에다 있다 아래에다 있다 아래에다 밀어요 밀어요 아싸 아싸 공성은 일단 쿨하게 해 궁성은 일단 쿨하게 해 내 건가? 내 건가? 그냥 밀고 캔슬해서 가서 W 쓰고 W 쓰고 이기했네 오케이 좋고요 그냥 이기지 더 가 더 가 하드캐리스도 못이야 내가 잘한거지 판단 좋았지 판단 좋았지 이 쓰고 어 퓨어라 퓨어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게 핵심이야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게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게 리안드리 리안드리 묻어있고 아마 야 퓨어라 신나는거 봐 퓨어라 개워봐 빠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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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거졌었어 죽여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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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퓨어라 퓨어라 좀 때려요 아니 퓨어라를 때리라고 아니 퓨어라를 때리라고 아니 퓨어라를 때리라고 아 왜 갑자기 학살 중이야 한 대만 때렸으면 최소 진홍국으로 퓨어라 잡거든요 아 근데 내가 안하던 체프라서 나 모르겠어 이게 킬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우리 알려주잖아 우리가 아니 근데 아 모르겠어 장맞고 죽죠 이제 피하지 이런건 그냥 그리지 말자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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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면 어떡해 맞아 맞아 이게 한마디말로 되는게 아니라서 나도 일부러 흐르는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셔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흐르는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분들 채지상에서 너무 못한다고 그러나 그래도 골드 잘해요 아직 못해도 도 memories 힘 내세요 여러분들 힘내시지 말아주세요 결론으로 말하는 거지 근데 골드야 님들은 어디? 뭐 이런 느낌? 그럼요 아하 근데 맞았어요 그리고 이거 KD 1 아니에요? 좋네 1인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킬만 안 먹으면 되나? 그래 사실 아까 거기서 내가 킬만 안 먹으려고 했던 거야 상대가 한 명 이렇게 계속 죽어주면 상대가 왜 배달해요? 실제로 골드를 많이 못 먹고 있는데 엄청 유리한 줄 알고 던진다고 내가 아까 거기서 평타를 쳤으면 내가 킬만 먹을까봐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카우스가 먹었다고요 그거 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람이 모르는 거잖아 궁은 기왕이면 데포미니언 턴을 치세요 어휴 님릴레아가 뺏어갔네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뭐하냐 잘하고 있는데 잘 버티고 있는데 애들 뭐하냐 어 2 2 2 있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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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펀이잖아 진짜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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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킬만? 안돼 안돼 아 슬로우 나이스 어치 먹었어 왜? 어치 먹었는데 킬 안 먹고 딱 어치 먹었는데 깔끔하잖아 깔끔하잖아 응응 탑은 내가 갈 필요 없네 두 명이 나가니까 후 탑이 파이비 얘들 가요 카우스 앉아 카우스 체류이 형인데 진짜 많아도 없네 자신 없는 챔프 라서 그런지 너무 쫀다 이렇게 되면 쌍관용 하는 의미가 없어요 형 린신하도 태어? 네? 나 되게 웃음스럽게 에? 무슨 말 하는거야 에? 무슨 말 하는거야 흐하하하하 으음 킬 먹으면 안돼 지금 어시아 먹었어 잡았다 나이스 예스 드래곤 모았나? 바론 가야되는거 아냐? 이거 탑 탑 아까 타고 밀지 않았나요? 어 맞아 근데 멀어 너무 멀어서 애들 모아서 탑하지 와드 박으세요 와드라도 해줘야지 주요 위치해 야 가자 이거 가자 가자 슬로우 걸면서 들어가요 먼저 가고 2 2 어 진짜 왜왜 잡았어 이거 아니 이 못 맞췄잖아 못 맞춘게 아니야 저 스턴버여서 그래 아싸 아니 그러니까 카드를 먼저 맞는게 어딨어 2가 사거리가 덕인데 내가 예측방향 위에서 쓴거지 근데 결과는 잡았잖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잡았다는게 중요한거에요 그쵸 내가 킬을 먹지 않았고 그쵸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 이거 총력뼈까지 모아야겠다 모을 수 있을거 같애 바론가자 지금이다 타이밍아 리언들이 갔으니까 바론 잘 됐겠다 아 지금 바론인데 저 앞에 이를 좀 뒤에 피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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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감타 좋구요 안 돼 안 돼 아아 아니오 지금 장인어른 미션주는 아니구요 티 먹어도 돼요 네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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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렇게 하고도 KD에 1넘고 골드프라임 풀어 2 2 2 2 아니 Q좀 써줘 이거 미는게 중요하니까 카복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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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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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이거 누가 봐도 냉정하게 말하는거잖아 내가 탑을 가야된다 이러면 스텔츠큰지 이거 갈 수 있다 좋냐 나이스 이거 도라닝 하나 팔으면 갈 수 있지 않나 아니 얼마있는데요 택도 없죠 도라닝 2개 팔자 그럼 2개 팔으면 살짝 모자라 아깝다 내가 감 나 감 이거 맞고 바론 가자 딱 찍고 두 번 누가 봐도 바론 쪽 가는거 같지 어 깜짝 잊었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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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누가 봐도 아 나이스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잠깐만 바론 가자 바론 바론 아 싸우지마 Don't fight 아 싸운다 아 한국인 전투본능 아 이거 바론가고 드래곤으로 가네 아니 바론가면 되잖아 그냥 핑저고 핑저가서 먼저 때려요 아이씨 채팅을 하든가 그럼 오더를 됐어 바론 딜 좀 보여줘야 잡네 이야 저기다 리언드리딜이죠 아 나이스 니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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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아래로 뛰어야지 내가 안가도 잡아 형도 가서 잡아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안가도 잡는다고 다 힐 써주 힐 전멸이 아 전멸이 안 돼 전멸이로써 아깝게 잡는 것보다 나중에 살기 위한 힐이 그냥 못살잖아 아까도 계속 죽었잖아 이제는 살거지 와 게임하려니까 조용하다 좀 풀리니까 뭔 소리 하는거야 아니 형 비슷한 수준인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천지 차이가 있다고 아니야 미스포츠 하던 사람이야 아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지 그리고 나 지금 얼마나 준수해 잘하고 있다고 너 평소에 뉴메타 하던거 생각해 지난주까지 형 잘했는데 뭘 잘해 니가 양심에 손을 얻고 생각해야지 음 청자 여러분이 아시겠죠 결론은 나을 해야하지 형 거의 뭐 빈게임이 드물었는데 자 갑니다 잘하는데도 이렇게 몰아하는 사람도 처음보네 왜 왜 와 이렇게 개 뻔뻔한 사람 처음보네 야 이거 15시야 15시 50개 오네 피오랑 윈 윈 해야지 조니아로 한번 조니아 시이팅 한번 보여줘 뒤에 람모트도 있네 지금 점퍼뀨 때려 때려 오케이 뚫지 말고 때려줘 제발 때려줘 으아아아아아 탑탑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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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어떻게 밀리잖아 욕카스가서 어떻게 말고 이리에갔어 이리에 갔어 이리에 갔잖아 다 터들여야 되는데 이거 밑에 의미없잖아 혹시 이게 빡살이 났잖아 끝내는ifying 이제 와아 오씨 맞냐 언제 먹었을까? 어 안돼! 킬 안돼! 킬! 존야 써 그리고 존야 안 써도 살았잖아 존야 이따 쓸거라고 지금 안 써도 사는 상황이잖아 써봅시다 학생 써봅시다 야 얘들아 냉정해지자 냉정을 찾자 흡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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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엄청 잘했네 죽였어 진짜 서포트 왜 야 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마 킬 보다 중요한게 있어 좋은 가치가 많다고 이야 존야에서 놀려놔 아니 가져 호흡해주면 되잖아 억제 이건 공성게임이야 이거 공성게임이라고 와 들어와서 존야 어그로패스 4자밖에 빠져있으면 평소에 싸워 싸워 싸우잖아 아까부터 싸우고 있었어 게임 원래 싸우는 게임이니까 아니 람보스를 호흡을 왜해 억제 밀면 이기는 게임을 어렵다 할 필요 없다니까 들어가 죽여 죽여 이게 이걸로 믿는게 중요한거지 형 존야 낚시 존야 낚시 점프 뛰면 머리위에 E 쓰고 QW 다 쓰면서 아니 존야 Q를 써 좀 존야 아니 지금 존야 쓰면 무조건 죽잖아 존야 쓰면 사냐 어차피 죽으니까 같이 죽어야지 그러면 가나스 지는 것도 있는데 아니야 이게 뭐 중요해 이겼잖아 아니 이거 방금 존야 쓰면 왜 써야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약간 느낌이 아닙니까 이거 존야 써야돼? 방금 존야 썼어야 되냐고 썼어야지 머리위에 E 쓰고 존야 쓰면서 시간 끈 다음에 그리고 제발 빠질 때 Q를 쓰면서 빠지라고 Q를 쓰면 뭔데요 스킬으로 맞춰야될거 아니야 딜을 도망만가잖아 형은 약간 느낌이 피그베어 롤바타 버어 거의 그 수준이야 그래? 고맙다 형 리치뱅 가지마 그거 뭐갈까? 메자이? 메자이 가면 그래? 야 얼씨 잘 먹잖아 메자이 가자 홀스식 메자이? 괜찮은데? 여러분 1경기야 2경기 한 끗 차이 아니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물어보는거지 왜 내가 거기서 존야 써야됐냐고 물어본거야 난 개인적인 판단은 존야 써도 죽고 안 써도 죽는거라 존야 띄어낼 때가 언제일거야 존야 쓸 때? 방금은 아니었지 누가봐도 전멸을 아껴어야지 난 개인적으로는 아 전멸 맞는데 전멸은 아껴어야 돼 그러니까 존야 쓰라고 아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건 존야가 힐 보다 쿨 짜고 아 맞네 맞네 전멸은 아껴어야 돼 그거 맞는 말이야 정확하네 이거 인정할 줄 알잖아 왜 아 인정하잖아 응 아니 뭐 맞잖아 위를 먼저 써야지 아 손 잡우러 갈아 키를 안 먹기위해 와 진짜 말 많다 말 많은게 아니라 아니 물어보면 말하니까 대답해드릴건데 아 그래 캐스터니까 말이 많아야지 맞아 ㅋㅋㅋㅋㅋㅋ 억제기가 굳지 삼성됩니다 억제기 다 밀면 되죠 건물 들을때 W좀 쓰시고요 어? 형이 지금 조금.. 봤어요 아직도 끝났어요 잘 죽었어 나이스 죽고나서 쓰는 느낌인데? 어 죽고나서 썼어 죽고나서 썼어 잘했어 그럼 도발의 의미죠? 그럼 팀 너무 많다? 아 이거 도발 guhw W 좀 쓰시고요 매자의 목표이다? 얘 익숙하지 않아 내가 매자의 목표이요? 왜 방금 먹어서 2어시 먹으면 잘한거지 많이 먹었네 많이 먹었네 그럼 나온지 5분도 안되는데 이야 잘한다 잘해 15어시다 15어시 8데스 밖에 아닌데 15킬 8어시랑 아 8데스랑 8데스 15어시랑 똑같은거에요 진짜 이런사람이랑 카테트 안되고 싶어 진짜로 아하 저러다가 또 내 처치 못믿어서 게임이 아니 저기 확산중입니다 아 W 아 이겼습니까 아 승리 완벽하네 좋네 좋아 AAP 미스포춘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딜량좀 볼까요 한번? 딜량보죠 저 리언딜 빨로 딜은 어느정도 나왔을건데 아니야 딜량 안나왔어 리언딜이가 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마 딜 안나왔어 딜은 내가봐도 꼴찌같아 완벽해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사실상 서폿이었어요 저는 아니 제일 심각한건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 아까 제플레이랑 차이가 확나죠 야 야 아까는 왕눈에 쌍가를 막았고 나는 왕눈에 두물력을 막았잖아 맞아 맞아 맞잖아 맞잖아 아 아 맞잖아 나는 아 눈 스노우볼링이 아 그러네 한도 칠때마다 달라지는건데 아니 한도 칠때마다 달라지는건데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이 다르다는거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구요 3경기에 제대로 이게 뉴메타인지 트롤인지 최종판정 아 근데 수석연구원의 시간 아 잠깐만 이걸 확실하게 말해드리고싶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건 아니에요 아 내가 일부러 그런건 아니야 그게 더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내가 막 고집을 부린다고 고집이 아니라 내가 원래 못하는거에요 그게 더 문제야 그게 더 문제라면 문제야 그래서 제가 롤을 안하잖아 그렇습니다 저희는 3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뉴메타